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은 하이엔드 기술을 담은 로봇청소기 헤이옴 G7하이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만든 헤이옴은 아마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텐데 IoT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실제 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헤이옴 G7하이퍼는 스마트홈을 위한 스마트한 청소 경험을 선사하는 로봇청소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품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로봇청소기 본체, 충전도, 전원 어댑터,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은 스테이션과 청소기 파트로 나뉩니다. 스테이션 정면에는 도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청소기 연결돼서 충전도 하고 걸레세척이라든지 먼지통 비우기를 합니다. 상부에 있는 커버를 열면 오른쪽에는 청소기의 먼지를 비워내는 더스트백이 있구요. 왼쪽에는 정수통과 오물통이 있습니다. 청소기 본체를 보면 일반적인 로봇청소기의 비주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익숙한 비주얼의 제품인 만큼 사용도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사이드 브러쉬를 장착하면 되구요. 걸레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마그네틱이라서 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곳곳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구요. 우선은 청소기와 앱을 연동을 해야 합니다. 앱에 청소기를 연동하면 청소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소는 정말 꼼꼼하게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로봇청소기의 여러 제품을 사용해 봤지만 다른 제품에는 없는 몇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선 제품은 최대 6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서 집안의 먼지와 이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청소 모드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청소를 제공합니다. 물걸레는 60도씨 은이온수 고온자동세척과 열풍속권 시스템을 통해서 걸레가 제대로 세척이 안되거나 걸레 특유의 썩은 데가 낫지 않구요.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 후에도 깔끔하게 걸레를 세척해서 건조하죠. 7종의 하이엔드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장애물 회피와 효율적인 청소를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청소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다른 청소기들은 장애물을 그냥 무시하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7종의 하이엔드 센서 덕분에 장애물의 크기를 먼저 판단해서 장애물이 크거나 할 경우에 부딪히지 않고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냥 피해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의 주변만 비워두고 나머지 부분을 확실하게 청소합니다.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기가 부딪혀서 오작동을 하거나 멈추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N의 압력과 18RPM의 고속회전을 통해서 바닥의 얼룩까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청소를 하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정말 청소 잘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헤리엄 앱과 연동하면 어디서든 쉽게 로봇 청소를 제외할 수 있는데 특히 2D와 3D 맵을 지원하니까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사용자에게 상당히 큰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물걸레 청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위생적인 관리도 가능한 가성비 로봇 청소기를 원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